안녕하세요. 시험입니다. 전은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 미나라 지 feito 이리indo 꿈에 걸니는 꿈에 걸니지 하고 찾아가 어색고 디 unrest 누뻔 다는 시 섹시 우리 쟤 다 보라카 거기까지 하는 거야? 쉬지 말고 지진을 믿고 못잡고 그들을 보고 가고 우리 가기는 우리 가기는 아무것도 찾아가고 아아아아 여희랑은 고통이 흐름 일찍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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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오오오오오오오오 mine que 당 mí me 살 действ to this day 몸에 더 채워 에베에에힓에에에에eeee 오마어마이네 형사형? 내 스타일이야 멍메 더 최고 궁극히 잘 돌아가자 바람찬 식사는 시골이 종종 닦으네 출발 아이아몬드 아멘 아멘 가리히는 손으로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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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의 효자 내 나이도 좋때또 좋다 요거하기 딱 좋은 말인데 얼씨구 좋다 디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얼씨구 얼씨구 드디어 야야 내 나이가 어렸죠 다단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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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모모하나요 어느새 모모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게 잘 아는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렸죠 다단해 나야 나야 나 어느새 모모하나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태어나를 켜라 내 나이가 어렸죠 다단해 나야 나 연애하기 나야 나 연애하기 연애하기 내가 오래돼서 근육을 잘 못찾나본데 여긴 전용이 있어 아무리 이뻐도 딜이 될 때 딜이 되야지 여기는 10억 원 오빠가 꼽아도 안 꼽히네 뭔 얘기인지 알지 장동건이 같은 시끼가 와서 꼽아보라고 꼽히나 지랄하고 나도 눈이 겁나게 높아라 우리 엄마가 직구속 나가면 상환 음식 조심하라고 항상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우리 서방새끼 전용이네 그래갖고 요 패스포드는 사용 안해요 놈한테는 요기 패스포드만 사용 안해 아셨지요 정 여기가 맘에 안들어 근육이 그럼 이 근육도 있네 여기 허리치매 이 근육 근육 근육이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찌됐든 안되는 새끼들도 많은데 뭐 주면서 그냥 엄한 소리 듣고 그치? 그게 뭔 죄라고 그러면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요즘에 김용림이가 사랑님이란 노래 또 한참 또 부르고 띄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지들이 안 불러주면 또 안 뜨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홍보하면요 용림이 언니가 좋아지는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는 왜냐하면 열심히 부르면 노래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CD를 한잔씩 사주거든 그러니까 용림이 언니 잘되는건 나하고 상관없고 저게 판리오리집구석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합니다 사랑님이란 노래 부를 때 같이 박수치고 놀아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멋진것도 보여줄게 아셨죠? 오늘은 해골깡 넘어갔으니까 조금 어두워지면요 불쇼도 할거야 불쇼 기대하셔도 좋고 아셨죠? 응 그래요 자 사랑님 한 곡 더 갑니다 차려 경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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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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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못 들으면서 내 이름은 왜 나 불렀어 다 은글빈빈탑 call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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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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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우리 서방새끼 전용이네 요 패스포드는 사용 안해요 놈한테는 여기 패스포드만 사용 안해 아셨지요? 정 여기가 맘에 안들어 근육이? 그럼 이 근육도 있네 여기 허리치매 이 근육 근육 근육이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찌됐든 안 되는 새끼들도 많은데 뭐 주면서 그냥 엄한 소리 듣고 그치? 그게 뭔 죄라고 그러면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요즘에 김용림이가 사랑님이란 노래 한참 또 부르고 띄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지들이 안 불러주면 또 안 뜨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홍보하면요 용림이 언니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네 왜냐면 열심히 부르면 노래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cd를 한 장씩 사주거든 그러니까 용림이 언니 잘 되는 건 나하고 상관없고 저게 판매 우리 집구석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합니다 자 사랑님이란 노래 부를 때 같이 박수치고 놀아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멋진부터 보여줄게 아셨죠? 오늘은 해골깡 넘어갔으니까 조금 어두워지면요 불쇼도 할거야 불쇼 기대하셔도 좋고 아셨죠? 응 그래 자 사랑님 한 곡 더 갑니다 차려 경례 사랑 또 다 또 다 또 다 또 다 또 다 또 다 또 다 또 다 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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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은 어떻게 될까 그리움 아마 사랑해졌네 한골 한골 가슴은 어떻게 될까 천수로 내 몸을 씻어 뚱싱뚱싱 뛰어볼까 한쪽으로 바깥한 내 마음을 가 목을 감지 내 내 심정 다가가니만 하시더라 얼씨구 좋다 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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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꿈이 꿀벌고 오자 다가가니니 오오오 왔을까 세롬한게 있을때요 아다리 맺혀보존 예허 예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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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로 내 몸을 씻어 뚱싱뚱싱 뛰어볼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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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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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길 놀이던 다리 저기 저기 온다 그래도 대단한 나무 앞 속에 목걸이도 obviamente 흠흠흠기도 잡아주고 소파 한 잔 집을 두고 양치 두고 웃고서 손가락 있는 눈이 빼고 잡았으더니 모두가 나를 보드네 이 장면 장을 틀고 보니 이 산에 계신 우리 남은 동일하게만 기다린다 이 장면 장을 틀고 보니 이 구신이 빨려 얻은 사람 은행이 없었냐 산하자 한 장을 틀고 보니 산하에서는 이 하도 막혀 저 부처자가 다 늙었네 산하자 한 장을 틀고 보니 산하자 한 장을 틀고 보니 학설이 희재가 되었구나 오전자 한 장을 틀고 보니 우리 아빠의 시민님은 만화가 그 지옥에 육자 한 장만 틀고 보니 육가 바다에 걷는 우리 남편 단신히 누구가 되었구나 희재가 한 장을 틀고 보니 지구다 한 장만 틀고 보니 누구도 막 불리거나 팔자 한 장을 틀고 보니 팔자에 오는 서서히니나 고생놈이 희재가 열려구나 고생놈이 희재가 예 finds 인생의 사례가 혼란걸로 흔들고 험망하니 타라라라 타라 타라 이스라엘 모른한 사람도 있고 모른한 사람 이스라엘은 달라들어져도 있냐느냐 오늘 여기 웃는 여러분들 우리 영국에 우리 영국에 인생의 사례가 부담했었니 살라보노는 좋은 분들도 따지마 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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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다운 모든 분들 다 생기고 서로 서로 우애하고 여러 화정에 행운 되는 이곳이긴 여기 있는 바탓든지 가 빚이 빚이 빚이나요 이따